진양 쌍화차 마차 해장터 들어와 있네요. 진양 쌍화차. 여기 진양 홍산 필름. 여기 쌍화차 시식도 하고 계세요. 쌍화차 시식이에요? 네. 맛있네요. 맛있네요. 맛있어. 여기 많이 있네요. 저희는 많아요. 여기 우슬환이네요. 뼈에 좋다는. 그 다음에 속청환, 홍아취환, 인진숙환, 도라주환, 여주환 많이 나와있네요. 많아요. 많네요. 우슬, 무릎에 좋다고 하죠? 도라주환도 있고. 네. 맞아요. 인진숙환도 있고. 여주도 있고요. 속청. 속청이 뭐죠? 이거는 한방 소화제. 한방 소화제? 네. 그는 드시면 위염, 위계양, 위암이신 분들이 그한테도 도움이 되네요. 쌍화차 여기 오시면 아주 맛있어요. 시식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